가자! 윙카스 2대, 알렉시 투카 2대네 그렇다면 윙카스부터 잡아야겠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윙카스 안녕, 어디가? 후방사에서 당겼네요, 투카 하나 후방사에서 당겼네요 후방사에서 당겼네요 후방사에서 당겼네요 후방사에서 당겼네요 이렇게 좀만 올리고 그래야 더 잘 보일테니까 어디 보다 저거 뭐 맞긴 하냐? 잘 모르겠네요 옆으로 틀어서 폭탄 쏘는게 정말로 의미가 있을 정도로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 슛카엘 있었네 아직도 확인 저거 지원만 갖다가 바로 잡아야겠다 저거지 어우 야야야야야야 조심 큰일날 뻔 아운타는 비행기가 잡아주나? 보여주나? 아운타는 비행기 보여주나? 윙 보여주네 이제 보급받으러 가야겠다 어차피 비행기는 박아서 죽은거 같고 상대팀 비행기 두대다 박아서 죽었네요 그냥 그냥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저쪽에 대공포 잡으려고하나보다 저 위치를 알아놔야 하는데 아닌가? 대공포 잡으려고 돌아오는건줄 알았는데 아닌가보네요 그럼 뭐 그냥 냅둬야죠 저거 꺼내오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쟤도 안그래요 상대방 비행기는 더 안보이고 알파에 올라가는데서 싸우는구나 아 저기 있다 비행기 일공과나 슈트카나 다시 또 윙카스하나 정말로 공중은 생각도 안하네 공중은 뒤로 안돌아보는 조합이야 완전 대박 정말 대박 시간 좋았네요 어떻게 보면 저거 후방사 쓴다 저거 응 나한테 걸렸어 임마 내가 눈치가 몇 단인데 또 쏘게 그래 열심히 쏴 나 머리나 저거 칼게 아프지 이러면 전나 아플걸 파괴 파괴 그런 얕은 수를 왜 써 나한테 둘 다 안으로 들어가나? 들어갔네 아 제대로 된 데미지는 못 준다 대공포가 뭐 날아왔네 파괴 네 찰렉정에 뭐 대공포가 같은거 있나? 다시 보금 화면만 받고 아하군이 밀다가 밀리고 있네요 하나팀 비행기하나 슈트카 아무것도 못하는 난리인을 잡아야나 말아야나 0킬이야 심지어 저 불쌍한 난리인을 어떻게 해야나 저런 녀석의 경우 오히려 안 잡는게 도움이 될 순 있어요 왜냐하면 저런 녀석이 낭비하는 비행기 티켓이 그만큼 하나가 있다는 거니까 안 잡는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원래는 아무리 그래도 잡아야 하는게 맞거든요 원래는 아무리 그래도 잡아야 하는게 맞으니까 참 애매하네요 저거 안 잡는데 안 잡는게 인적인데 그렇다고 안 잡자니 좀 미안 나중에 없는 사람 없는 방에서 만나라 박을텐데 저거 불쌍하게 됐네 힘을 두대로 대공전차 하나 나올 때가 됐죠 사실 안 나오는게 이상했어요 자 빨리 잡아라 아운드라 45대 먹여놨어 잡을 수 있을텐데 네 아 전차가 하나 더 있구나 쟤네 저건 못 잡는다 저건 못 잡지 어쩔 수가 없지 저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따 저 맞출때마다 하얀해져서 잘 안보여요 아따 저거 1군구네요 대밀리 한 40몇 좋고 A에 있는데도 친다 이건 어쩔 수 없죠 너희 슈트카 이것도 슈트칸데 너네 팀 1군구 어디갔어 말해 임마 쟤네 팀 1군구 진짜 어디갔대 죽었나 비행기 한 대 살았는데 저 한 대도 슈트카거든요 분명 봐봐 슈트카잖아 어떻게 산거야 너 골프도 뺏기고 있네 어 오케이 나이스샷 별로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닌데 아군이 받는다 button 결국은 눈이 그냥 보관된다 별로 그림이 안좋아요 많이 좀 그런 상황인구나 어 대공전차 언제 저기까지 들어왔대? 아군 보경 대비 컷 해주나? 믿어도 되나? 저쪽이 슈트카 둘이 톡 파이팅이 되는거야? 뭐하는거지 저건? 둘이 뭐 톡 파이팅 뜬건가? 윙카스 하나 조심해야되요 오 비행기 하나 더 109다 아 저 109 이렇게 하면 이거 슈트카인데 미안 내가 너 슈트카 하고 싶진 않았는데 미안하다 으어 으어우우 야 저 중 중견총 되게 아퍼 야씨 저건 몰랐네 깜짝아 어우 비행기 어디 더있는데? 안 보이고 탱크가 우리 쏜다 상대팀 탱크 비행기 하나 더 떴네요 어... 이거 완전 스폰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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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많이 밀린다 아 근데 좀 많이 밀리네요 그림이 으어어 태궁포! 살릴 조심 탈리에 태궁포가 생겼네요 뒤에 뭐 비행지 있어? 근데 왜 쏴? 아무것도 없네 아 있네? 있었네 아이씨 망할 전투기가 좀 상승 좀 해봐 오케이 상승을 못해 이거 잠깐 박겠다 내가 아군 비행지 진짜 박았어 야 마르잖아 이거 잘못하면 박겠다고 탤런트 공포 조심 아 잠깐만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아 슈트카구나 그나마 다행 슈트카면은 연막치면서 연막치면서 도망갔다가 수리핀 하나 챙겨서 그 다음 잡으러 가야죠 왜냐면 이 녀석은 후방지총 쓸게 뻔하기 때문에 오우야 가지마 무섭잖아 이거 수리 한번 돌려야겠다 이거 그러면 제가 날개 각이 틀어져서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돌린 다음 그 다음 저는 SX 눌러서 거리 벌려야 돼요 불러서 불러줘 잡고 여기서 대공파가 어디 있을까 어 오케이 파괴 샷 깔끔했네요 3명 3명 오우 다 아는 분인가 대답해 드려야겠죠 아는 분인데 대답해 드려야겠죠 그거 이미 파괴된 비용인데 아군 AA가 잡았네요 아 뒤에 비행기 하나로 일단 델타 밀기 도와주는게 우선인것 같다 야 탱크 두대나 있어 너무 무서운거 저건 저건 너무 무섭다 오우씨 저게 안좋네 내가 너무 성급했나보다 대공전차 조심 대공전차가 있으면 아무리 절아도 무서워서 못가요 대공전차 떼야하는게 맞구요 아야야야야야 전차도 무섭게 날 노려봐서 쏘지도 못하겠다 MG 85인데 아군 못잡겠죠 아마 잡혔네요 여기로 안잡히길 안잡히길 바라야됐나 이상 잡히지 말아주세요 아 아 이거 이렇게 역전을 당하네요 역전 안당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좀 확실하게 일이나 했는데 그건 아니었네 자 AA 때문에 아 저걸 잡으러 갈수도 없고 아 아 아닌가 AA 잡혔나 잡혔나 잡혔나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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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안 맞네 manter 그런거 안 죽네 오히려 융카스 같은 거를 잡을 때 더 차분차분하게 한방 한방 크게 먹인다고 생각해요 난사말고 기관총 같은 거를 제대로 크게 크게 먹인다고 생각하고 갈겨야해서 그 점을 항상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이건 이제 공중장비 그만 잡고 나도 골프 도와줘야겠다 골프 엄청 깨지네 아까 그러니까 처치를 상대방이 타고 있지 않았나? 아군이 아니냐? 아 폭탄! 장점 안되있었어 아...나... 됐다 장점 완료 어딨을까요 상대방이 여기 어딘가? 아하 닌이었습니다 완전 엇박이였어요 이렇게 먹였죠? 공중장사 조심 파괴 아무리 해도 너무 아파요 저건 골프 다시 아군이 먹고 있고 샬리가 다시 아군한테 뺏기고 있는 그림인데 엠박이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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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빼서 전반적인 상황을 다시 봐야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도 안 늦을 것 같은데 상황은 다시 한번만 보고 그 다음 들어갑시다 엠박이였어 34 저쪽 대궁전차는 여전히 살아있죠 찰리 대궁전 찰리 대궁전차 조심 겁나 아프네요 자 타면 델타 쪽으로 가야겠다 내가 아 저쪽에도 뭐 있네 겉에도 스팟이 다 떴는데 일단 델타 아군이 먹고 있고 에코 뺏기네 여기로 아 저 에이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여기 있는 날 잡아야지 여기 있는 날 잡아야지 데밀지 한 40몇 졌네요 데밀지 한 40몇 졌네요 어? 소방에서 저거 돌라고? 오 에이아이한테 안 걸리면서 갈 수가 있나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만 봐야 오케이 아군 에이아이이랑 협동사 좋죠 에이아이한테 얻어받겠다 이거 잡았다 쓰리 빼빼빼빼빼 후우 위험해라 에이아이한테 얻어맞을 뻔했어요 사실상 얻어맞았지만 많이 심하게 얻어맞을 뻔했죠 욕심을 좀 넘내긴 했는데 그래도 결과는 좋다 브라보 아무도 안보이는데 다이코있나? 와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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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친 존나 아파 와 야 역시 아파 여전히 아파 아이씨 이게 이렇게 많네 잘 안되네요 아군이 이기기엔 그름이 여전히 너무 힘들어 보여요 잡고 에코에 뭐가 그렇게 많냐 내가 잘 안보여 폭탄은 없어요 형이 오우씨 전차탄 무엇? 겁나 웃었네 정말 엄청나게 카치다 더 노리고 있는건 확신하네요 엄청나게 무섭다 야 에코 안 돼 제발 오케이 철근 위에 맞아서 엉뚱한 데 날아갔어 V1이 다행이다 정확하게 안 맞고 그 가끔가다 콘크리트 덩이 철근 위에 맞았는데 그렇게 되면 저렇게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쌀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에코는 저기 어디끼리 뺏기는 거지 그래도? 저 아래인가? 어디야 도대체 저기 뭐 위에도 많긴 한데 그것보다 아래에 많은데? 이게 결국 막판에는 1킬 누가 더 많이 하냐의 싸움이나 이거는 이제 비행기 잡는거 스톱해야되요 와 우리 골프도 뺏긴다 망했다 제발 좀만 더 힘내 아군들이 좀만 더 힘을 내야하는데 못해도 그렇지만 못해도 그렇지만 못해도 그렇지만 제발 굴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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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탱크가 있는데 제발 뛰어 저거 잡아 제발 아 아씨 모르겠다 너무 애매하다 상대팀도 너무 애매해요 죽는다 어 우리가 이겼다 grandfather ple Então 그 두 휩쓰는 일부 Zoo 해갈면